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과나무라고 있네요. 가시가 많으며 보통 사과보다 훨씬 적은 열매가 달리는데 색깔은 선명하고 적당한 단맛이 있다고 하네요. 경기도 처음에 공포에 살 때 꽃사과를 처음 봤는데 그때 다 귀하고 귀해서 사과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과는 안달렸네요. 달렸는데 파란색인 것 같습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는 모든 분들 계세요. 하얀색 꽃이네요. 인재정주하는 라일락이네요. 5월에 피는 꽃이고 9월에 결신합니다. 시들었습니다. 꽃배도 꽃이 많네요. 하얀색이 나무를 알면 좋겠네요. 하얀색 나무 아시는 분 가르쳐주세요. 하얀색 도나무네요. 예쁜 꽃입니다. 예쁜 꽃입니다. 예쁜 꽃이 있네요. 어? 이 꽃 이름도 알고싶네요. 감사합니다. 민드랑이라고 했는데 예쁜 꽃 분홍색이네요. 네. 하얀색 꽃이 많은 나무가 많은데 알고싶네요. 네. 오늘도 멋진 서윤귀에 자랐습니다. 와. 하늘도 너무 예쁘네요. 캐쳐해야 되겠네요. 네. 하늘이 너무 멋지네요. 서윤귀에 자랐습니다. 보이는 교육관에서 교육관 9층에서 공부하다가 갈게요. 와. 하늘도 너무 멋지네요.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윤귀에 멋진 풍경입니다. 여긴 예배당이고 여기 교육관이네요.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교육관이네요. 네. 하늘도 너무 멋지네요. 와. 멋진 교육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교육에 와서 토요포룸 절하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